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통기타 이야기를 믿고 저희를 통해 기타를 구매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통기타 이야기를 통해서 기타를 구매하신 만큼 저희 역시 아주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기타 이야기를 통해 구매하신 그 기타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는지 저희 통기타 이야기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기타 이야기에서 기타를 구매하시면 좋은 상태의 정품 기타들을 저희가 잘 세팅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통기타 이야기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점검, 리페어, 그리고 점검 메시지, 습도 관리와 관리를 위한 기록들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통기타 이야기에서 기타를 구매하면 어떻게 기분 좋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신 기타들은 점검이나 세팅을 평생 동안 비용 없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타는 입문용은 20만원대부터 정말 비싼 건 몇 천만원까지도 그렇게 폭넓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를 고르신 분들에게는 얼마짜리 기타이든지 아주 소중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기타를 구매해 주신 만큼 점검이나 세팅은 평생 동안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 오픈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사용하고 계신 기타의 점검과 세팅을 진행 도와드립니다. 또 통기타 이야기에서 기타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약을 접수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만큼 미리 연락을 주시면 해당 시간에 최대한 빨리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미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별다른 요청이 없으시면 저희가 권장하는 세팅 높이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6번째 기준으로는 2.5mm, 1번째 기준으로 2.0mm로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는데 언제든지 이 세팅을 좀 더 바꾸고 싶다 하셔도 비용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니까 통기타 이야기를 방문해 주셔서 안심하시고 점검하고 세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수리비를 저희가 할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로 기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파손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리 등의 문제로 기타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신 기타들은 저희가 수리비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30%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것보다 더 할인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수리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기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기타 이야기는 수리로 그래도 꽤 알려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핑거스타일 연주자이기도 한 우리 찰스님께서 이제 통기타 이야기의 수리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찰스님을 믿고 수리를 맡겨주신 만큼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이제 수리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리페어가 너무 많이 밀리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절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통기타 이야기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선순위로 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기타 이야기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들의 기타의 특성에 맞게 점검해드리고 숙련된 기술로 리페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기타를 수리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기타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신 기타들은 1년 동안 저희가 점검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4개월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타를 사용하시다가 점검하는 걸 까먹기도 하시고 혹은 아예 잊고 살다가 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 받으시라고 안내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 점검을 받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게 하기 위한 그런 저희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후에 메시지가 없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습관이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기타를 갖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오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내 기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타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점검과 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줄 교체도 하실 겸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셔서 점검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노력 네 번째는 방문해 주실 때마다 매번 가져오시는 그 기타의 상태를 저희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록들은 저희를 믿고 방문해 주시는 분 한 분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매번 기타를 가지고 오실 때마다 그 기타의 상태 그리고 또 그 기타의 한 조치 내용 그 외에도 간단한 비고나 특이 사항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문하셨을 때 지난번에 남겼던 그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기타의 변화가 생겼고 어떤 문제가 새로 발생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등 그런 기록들을 세세하게 남겨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분 좋게 기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습도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신 기타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습도 관리를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이제 한 번의 의미는 아니에요. 대략 이 30일이라는 날짜를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정도만 막히셨다면 나중에 20일 정도를 따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꼭 습도 관리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이나 혹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만큼 저희한테 보관을 맡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습도 관리 및 보관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타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고로 기타를 판매하셔도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통기타 이야기의 서비스를 한 번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중고로 판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치 못할 상황으로 기타를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좋은 기타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중고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더 좋은 가치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기타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중고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확인하여서 이렇게 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한 이 신품기타를 처음으로 구매한 중고 구매자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함께 기타를 관리를 도와드리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뮤지션들과 유저분들이 통기타 이야기를 믿고 수리를 맡겨주고 계신데요. 통기타 이야기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들과 같이 고퀄리티의 관리 및 리페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를 구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입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구입하신 날부터 앞으로 쭉 관리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